5 수들이 끝까지 패기 있게 잘 싸워 줘서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배랑 경기를 해도 밀리지 않는 플레이로 지금 경기를 임할 것 같아요 자 오미서가 백현드로 노예였습니다 강할 고교 시절에 사강권의 다시 성적이 계속 있었던 나갔어 공격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찬스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아 강타 대결 자 또 한 번 7대0 찬스 볼 0대8 아아 1대8 이번엔 나갔군요 계속해서 뭐 다음 두 번째 경기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좋습니다 야 서브되거든요 야 또 한 번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은호 서브 공격 0대3 3대1 오민서가 앞서 있구요 아 이번엔 잘 한은호 선수였습니다 나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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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는 어 선수가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들어가 있어요 1 2 1 3 아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6 6 7 7 8 8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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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10 10 11 11 11 12 12